1. T-플립플롭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어떤 데이터의 일시적인 보존이나 디지털 신호의 지연작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로이다. 2. 다음은 연산해로의 일종이다. 출력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3. 트랜지스터가 정상 동작을 하는 영역은? 3. 활성 영역 4. 다음과 같은 연산 증폭기의 출력이제로는? 2. 다시 10V 5. 사우메가의 저항과 3MH의 인덕턴스가 직렬로 접속된 해로의 60HZ 1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약배대인가? 1. 20A 6. 다음 중 억세터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게르마늄 7. 피엔접합 다이오드의 기본작용은? 4. 정류작용 8. 다음과 같은 연산 증폭기의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보호변환기 9.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역폭은 일정하다 10. A급 저주파 증폭기의 최대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2. 50% 11. JK 플립플롭에서 입력이 J는 1, K는 1, 때 클락펄스가 계속 들어오면 출력의 상태는? 1. 토글 12. 직렬형 정전압해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과부하시 전류가 제한된다 13. 정류회로의 직렬전압이 300V이고 리플전압이 3V였다 2회로의 리플율은 몇 퍼센트인가? 1. 1% 14. 변조도 M1일 때 과변조 전파를 수신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4. 음성파가 많이 일그러진다 15. 자체 인덕턴스 0.2H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0.5초 동안의 10A의 비율로 변화시키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3. 4V 16. 2m 접지 증폭회로에서 바이어스 안정지수 S는 얼마인가? 2. 1 플러스 베타 17. 다음 그림은 순서도의 기호를 나타낸 것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인가? 2. 판단 18. 정적인 기억소자 S램은 무슨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틀림나 19. 다음 회로의 출력 결과로 맞는 것은? 4. 20.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 구성 요소 중 산출 연산과 논리 연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4. A의 이유 22. 프로그램에서 자주 반복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한 후 그 루틴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방된 서브루틴이라고도 하는 것은? 1. 매크로 22. 16진수 D27을 2진수로 변환하면? 2. 1101억 10만 111 23. 컴퓨터에서 보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2. 감산을 가산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24.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는? 2. 비트 25. 다음 중 0에서부터 9까지의 10진수를 4비트에 2진수로 표현하는 코드는? 4. BCD 코드 26. 다음 중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투브 T-R-I-C 27.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3. TMA 28. 다음 중 인간 중심 언어인 고급 언어가 아닌 것은? 4. 어셈블리 29. 다음 중 인쇄해로기판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제조 단가가 낮아진다 30. 다음 중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원호나 곡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제도기구는? 3. 운영자 31. PCB 설계 시 부품 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배선이 많은 부품들은 기판의 외곽으로 배치한다 32. 회로도의 작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신호의 흐름은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 33. 다음 중 반도체 집적회로의 외형 패키지가 아닌 것은? 2. 섭 패키지 34. 전자부품은 크게 능동 부품과 수동 부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능동 부품이 아닌 것은? 4. 저항기 35. 제조가 완료된 PCB를 전기적, 광학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과정은? 4. CAT 36. 다음 집적회로의 종류 중 집적도가 가장 많은 것은? 4. 글씨 37. 도면을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여러 개의 전자제품이 상호 접속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은? 4. 전자회로도 38. 제도용지에서 A3 용지의 규격으로 오른 것은? 2. 297X420 39. 다음 중 전자 CAD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3. 오토 CAD 40. 세라믹 콘덴서의 외부에 103의 숫자가 적혀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3. 0.01 마이크로 패럿 41. 다음 중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 것은? 4. 부품의 크기 변경 42. 수정 진동자의 기호로 맞는 것은? 4. 43. 다음 중 전자통신기기의 패널을 설계 제도할 때 유의할 점으로 오른 것은? 2. 조작상 서로 연관이 있는 요소끼리 근접 배치한다 44. 다음 중 출력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1. 마우스 45. 제도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로 오른 것은? 1. 밀리미터 46. 인쇄해로기판 설계용 CAD에서 일반적인 배선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3. 인공지능 탐사법 47. 다음 중 PCB 레이아웃 설계 과정이 아닌 것은? 3.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48. 다음 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4. 제너 다이오드 49. 다음 중 검출용 기구가 아닌 것은? 2. 실렉트 스위치 50. 도면을 작성할 때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척도는? 3. 축척 52. 인쇄해로기판 설계 C랜드를 설계하려고 한다 D는 3.0mm, D는 1.0mm일 때 랜드의 최소 도체 너비는? 1. 0.5mm 52. 다음 중 도면으로부터 좌표를 읽어드리는데 사용하며, 자기장이 분포되어 있는 평판에 위치 검출기를 위치시켜, 도면이 위치에 대응하는 X, Y좌표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하는 입력장치는? 1. 디지타이저 53.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하는 도면 표시 방법은? 2. 개통도 54. 회로도 작성 시 고려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회로와 보조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회로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55. PCB 설계 시 전자 부품의 피치가 100mm였다면, 이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2. 2. 54mm 56. 여러 나라의 공업규격 중에서 국제표준화 기구의 규격을 나타낸 것은? 1. ISO 57. PCB 아트워크에서 부품을 꽂는 부분이 동방면은? 3. 패드 58. CAD용 컴퓨터의 데이터 버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출력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다른 작업을 행할 수 있다 59. 쌍방향성 다이오드의 기호는? 3. 60. 패드와 패드를 연결하면서 트랙의 층을 변경할 때 생기는 원형 동박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비하